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철우입니다. 다음 시간에 최근 뇌과학 문문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떤 면에서는 좀 차가운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거든요.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이성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애도라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해왔나 다른 학자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나 한번 좀 볼게요. 이건 이제 사이언티픽 아메리카에 실렸던 내용인데 공공비탄, 집단 슬픔, 각 비슷한 얘기겠죠. 집단 슬픔의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구로는 집단비탄이라는 게 내 상실을 초점으로 그 상세를 본다는 얘기죠. 그것이 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나의 상실에 초점을 맞춰서 집단비탄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연구자들은 그거를 가능성의 상실, 무언가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런 가능성 자체가 상실되었다.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라는 건 좀 여러 가지 측면의 새색이 가능하긴 한데 우리 사회가 이것이 가능한 사회였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가정이 깨어졌을 수도 있겠지.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집단 트라우마를 설명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세계에 대한 가정이 깨진 결과 그래서 사람들은 더 힘들어하는 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가정했던 세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가정세계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트라우마는 내가 가정했던 어떠한 세계,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근본적인 기본 가정들, 나는 계속 살 것이다. 나는 평생 혼자 있거나 고립되지 않을 것이다. 내 삶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 인생에서 해왔었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해왔었어. 초등학교나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죽음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굉장히 슬프잖아요. 고통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누구나 겪는 트라우마일 수도 있겠죠. 저런 가정들이 깨어지니까. 이 이론이 트라우마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력적인 이론일 수 있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정적으로 생각하는 세계가 깨어진다는 가정세계라는 이 가정이 상당히 트라우마에 대한 매력적인 해석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저기서 말하는 저런 기본 가정들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은 유아기에 형성된 그런 생각들을 기본으로 깔고 간다는 거죠. 그거를 기본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를 실존주의 철학자의 말을 약간 인용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것의 예감이라고 부르는 공포. 셔렌 키에르 케고르의 말이었는데 인간은 절대적인 자유를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갑자기 이 절대적인 자유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 절대적인 자유라는 거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정해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애착을 맺어왔던 것도 사라지는 거야. 모든 게 백지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가중치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지. 삶에서. 이거를 예시를 절벽 끝에 선 한 사람이 여기에 뛰어내릴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그런 예시를 드는 게 있거든요. 이 트라우마를 가정세계의 상실로 보는 거는 일단 측정이 불가능하고 너무 그 어린 시절에 현실적인 세계관을 갖지 않은 상태의 가정들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결점이 있는 이론이긴 하죠. 이거를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장은 뭐냐. 트라우마는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이 상실이 아니라 배신당한 거다. 이렇게 가정적 세계 이론을 가지고 풀어낼 수도 있어요. 아까 두 가중에 두 번째인 건데 이거는 아까보다 조금 더 맥락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리가 많아지죠. 이게 트라우마가 개인적인 병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결과라는 거지. 배신당한 거니까. 근데 이 배신이라는 거는 인간에 대한 배신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이제 그 사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에 대한 배신 아니면 인간성에 대한 이런 생각들 아니면 그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배신 아까 말했던 가장 기본적인 배신도 포함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겪었는데 난 트라우마를 겪었는데 사회적으로 아무도 이거를 트라우마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면 사회와의 관계에서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가정이론은 결정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개념 자체는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를 계속 하자 보면 그 가정했던 세계에 산산조각 나는 거 이외에도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이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건 폭넓게 보면 같은 나라 사람 아니면 같은 젊은이 아니면 젊은 시절을 공유했던 아니면 그들이 즐기던 그 문화를 나도 즐겼던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가치잖아요. 폭넓게 봤을 때 그런 것들이 포함된다는 거죠. 그랬던 그들 물론 여기서는 그들의 입장을 존경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는 존중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 가치를 추구했던 그런 여기서는 공인이지만 그런 다수 그런 대상들의 상실을 애도하는 것이 집단 슬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은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 나의 일부가 상실된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세상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실을 내가 간접적으로 본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모습은 나와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그 교집합이 있는 그 부분에서 나는 나 자신의 상실을 느낀다라는 거죠. 제가 인용하는 글들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철학가에서 검색한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쪽의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진짜로 뇌과학이나 이런 쪽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집단은 시가에도 그리고 애도의 과정 세이마 쿠작이라고 이스탄불 대학에 계신 분의 글인데 지금 우리 상황하고 맞을 수 있는 얘기들이 담겨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개인이나 사회가 집단적인 어떤 상실을 제대로 애도하지 않으면 그거는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원래 개인이 겪는 트라우마는 고통을 소화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수용하는 그런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원래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거는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성장하는데 우리가 PTSD가 아니라 PTG라는 개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외상후 성장이라는 개념. 그렇게 성장할 수 있으려면 어쨌건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트라우마를 겪은 그 집단이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생겼던 그런 감정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없다면 그 트라우마에 대한 그런 감정적인 것들 이 트라우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걸 외면하는 감정 외면하면서 억압된 감정 혹은 외면하면서 드러난 감정들 그런 것들이 결국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약간 개인의 트라우마하고도 좀 비슷하죠. 내가 가진 트라우마를 제대로 직면하고 자신에 대한 부족함 혹은 내가 겨려된 것 아니면 내가 잃은 것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게 어쨌건 자신의 기능이다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감정을 억압해서 어떤 슬픔을 느끼는 게 없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을 그냥 묻어놓고 내가 다음 세대를 접할 때 내가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한테는 슬픔이라는 것을 못 느끼도록 교육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슬픔을 못 느끼게 됐다면 그것을 이해하고 아이는 다르게 교육하려고 노력해야겠지.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는 세대를 걸쳐서 넘어갈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아가서는 그게 그 민족의 정체성을 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 애도가 필수적인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건강한 애도 과정이 없이는 사람들은 인간관계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도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애도의 억압이라는 게 이게 막 어떤 문제에 대해서 완전 이거는 더 이상 말하면 안 돼. 이런 분위기. 아니면 오히려 바로 그 분노가 터지는 그런 분위기. 아니면 몇 년이 지나도 그 문제가 계속해서 도돌이표가 있는 거. 그리고 뭔가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무시하는 거. 이런 감정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도 실은 이런 상실의 감정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보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결국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억압이 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런 방식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건강한 방식으로 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일단 내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게 건강한 과정이라는 거죠. 만약 감정이 전혀 없다고 느껴지면 오히려 감정의 강도가 너무 강해서 뇌가 그것을 억제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 상황과는 조금 다를 수 있죠. 여기에서는 애도할 수 있는 장소에 가보면 조금 더 묻힌 감정을 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경험하고 감정을 자기가 들여다보는 것. 내가 그런데 가서도 느낌이 없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강의는 제 입장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다음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단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는 기념물이나 집단 묘지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축적된 부정적인 감정을 배출해서 내보내고 애도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다른 글을 쓴 거에서는 이 애도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은 부정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어떤 사건을 들었을 때 아니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리 없어 라고 부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데 너무 얽매일 필요 없다고 말한 또 학자도 있었다는 걸 보여드렸죠. 두 번째로 분노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상실할 수 있나 아니면 내가 좀 더 잘할 거야 그 분노는 나를 향하면 후회가 되는 거고 분노가 바깥을 향하면 말 그대로 이제 분노로 표출이 되는 거죠. 보통은 이 기간 동안 그 문화권이 이거에 맞는 그런 의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타협이 되는 거죠.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애도라는 거는 지금 마지막에 겪는 고통까지도 실은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뇌가 이런 감각들을 배출하는 방법은 그걸 경험하는 거라는 거죠. 만약 이게 이 애도의 과정이 1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적인 애도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트라우마의 성격과 조건에 따라서 그 집단이 어떤 일체감이나 연대감을 강화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제로 가질 수 있는 이런 건강한 애도를 넘어서는 그런 소외감이나 외로움 그런 고통 부정적인 상황으로 감정이 고조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인 안보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 수 있는 그런 당국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조치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게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고 다른 하나의 요인은 사회를 선동하려는 집단이 도발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자꾸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라고 코작 박사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이 애도 기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실은 다다음 시간에 약간 짧은 좀 다른 측면에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까지 해가지고 총 4편을 기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로까지 좀 들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런 식으로 사회적 트라우마에 접근한 학자들이 있었다 정도로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